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오늘부터 대전과 충남에서 시작됩니다. 이번 투표는 권리당원 온라인과 ARS 투표 형식으로 다음 달 4일 첫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인 대전,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며 대의원을 대상으로 간 현장 투표도 진행됩니다. 민주당 대선 경선 첫 승부처가 충청권인 만큼 6명의 여당 후보들이 총격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충남광역기초의원 43명 등 57명은 정세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또 전국 변호사 516명은 대전시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